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는 분들 꽤 계실 텐데요. 그동안 지류나 전자카드로만 발행되던 온누리 상품권이 모바일 형태로도 발행돼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간 상품권 구매를 위해 은행에 들러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면서 온누리 상품권 유통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가희 기자가 전합니다. 그동안 지류나 전자카드 형태로만 판매되던 온누리 상품권이 휴대전화 모바일 형태로도 발행됩니다. 전통시장 상점가의 매출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해온 온누리 상품권은 구매를 위해 은행에 직접 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상인들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상품권 환전을 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은행 가서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 들고 들어가서 바꿨어야 됐는데 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온누리 상품권처럼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핸드폰만 갖고 나와서 여기 우리 재래시장 들어와서 그대로 물건 구입하고 싶은 대로 구입하시고 와서 그냥 결제 바로바로 하시고 하면 소비자분들도 편리하고 우리도 좋고 서로가 좋은 것 같아요.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과 광주은행 등 6개 결제 앱을 통해 구매와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9일 도입 예정인 쿠콘 앱을 활용하면 소비자가 사용하는 모든 은행 계좌를 통해서도 모바일 상품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결제 앱으로 촬영하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결제 앱으로 촬영하면 상품권의 포인트가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모바일 상품권 구매 시 10%의 할인이 적용되며 개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훨씬 더 구매하기가 간편해졌기 때문에 상품권 유통 규모 자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 전반적으로 발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점가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스티비 뉴스 양가희입니다.